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태행선 왔어요. 오늘 할 실험은 아바타 가지고 미니3처럼 해봤잖아요. 이번엔 미니3로 아바타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는 fpv 드론이죠. 안정적인 영상보다는 역동적인 영상 이렇게 기울었을 때 미니3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렇게 기울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었을 때 같이 기울어요.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카메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볼 때 정면을 보려고 노력하죠. 위를 볼 때도 정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면 아바타는 그냥 기울어지죠. 미니3는 계속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게 다릅니다. 롤축. 요축. 요축은 못 잡는구나. 2축. 2축 짐벌이네. 3축이 아니라. 그쵸? 아무튼 피치가 맞죠. 위아래 볼 수 있는 피치. 요거를 잡아주고요. 위아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롤축. 롤축을 얘는 잡아주고 아바타는 못 잡아주고 미니3는 롤축을 잡아줍니다. 우선 아바타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보냐. 아바타를 가지고 수동모드를 안 한다면 거의 모든 장면이 미니3가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봤듯이 아바타도 미니3처럼 찍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아바타고 하나는 센서드론인데 어느 게 아바타지? 둘 다 센서드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미니3도 아바타처럼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fpv 드론처럼 움직인다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길 같은 거를 쫓아갈 수 있는 거? 우선 각도는 좀 내리고 요렇게 좁은 데를 지나갈 수 있는... 야 왜 안 내려와. 이렇게 좁은 데를 좀 지나갈 수 있는 게 fpv 드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가까이 사물을 가까이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한 fpv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끔나. 그리고 fpv 드론은 전진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꺾었을 때 몸이 옆으로 꺾어지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fpv의 느낌이죠. fpv 드론 하면 수동모드로 다이브를... 저 또한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fpv 드론 하면 다이브를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이브. 이렇게 슝 떨어지는... 이 느낌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fpv 드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미니3로 fpv 드론처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pv는 여기 제어해보시면 팔로우모드랑 fpv모드가 있습니다. fpv모드를 켜주시면 지금부터는 얘가 옆으로 해도 같이 옆으로 몸이... 카메라도 옆으로 같이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기울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fpv모드로 하고 이룩을 해보겠습니다. 고글하고 다르게 얘는 조종기를 보고 하는 거라 음... 조금...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fpv모드처럼 한다면 우선은 여기 점점점을 누르셔서 안전에 비행보조, 장애물 회피동장을 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센서드론의 장점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행을 하셔야지 fpv처럼 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그러면 가까이 지나가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센서가 자꾸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길 따라서 한 번 가는 거를 해볼게요. 어... 길 따라서... 길 따라서... 야... 길 따라서 가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잠깐만... 보면서 할게 보면서... 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fpv 드론으로 할 때는 그냥 쭉쭉쭉 갔던데인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나무를 가까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무 가까이 지나가는 거를 한 번 해볼게요. 나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나가 져요. 그 fpv 드론을 느낌을 내는 거는 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전진하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몸이 안 기우네요. 어? 기울어야 되는데? fpv 모드 fpv 모드 지금 fpv 모드라 옆으로 하면은 옆으로 하면 몸이 기울어야 되는데 옆으로 하는 거보다 기체를 측면 비행을 하는 거보다 몸을 이렇게 틀어줘야지 돌아가네요. 아무튼 이거는 같이 움직여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회하듯이 이렇게 비행해 주면은 fpv 모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조금 더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행동이 빨라지니까 그렇고 그냥 측면 비행하면은 잘 안 꺾이고요. 이렇게 써클 돌듯이 하시면은 화면이 기울면서 fpv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주려면은 음 짐벌에 틸트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가면은 비슷한 느낌은 낼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아닌데 어 어저께 아바타로 미니3처럼 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보는데 어 이 부드럽게 기울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부드럽게 기울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짐벌이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개입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으면 내가 치면은 치는 대로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미니3도 스포츠 모드로 빠르게 달리면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을 시키니까 충분히 fpv 모드 느낌이 납니다. fpv 느낌을 못 낼 건 아니에요. 다만 다이브 다이브 한번 해봅시다. 다이브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아래를 보면은 다이브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다이브 하면 쭉 내리면 이젠 다이브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다르긴 하죠. 얘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진짜 fpv 드로는 앞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다이브를 한다면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앞을 보고 하강을 하면서 틸틸을 내려서 짐벌을 아래를 보기에서 다이브하는 느낌으로 결론은 다이브 빼고는 모두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구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구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션2 나왔잖아요. 모션 컨트롤러2 나왔잖아요. 그거 오면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거 올 때까지 영상 또 하나 만들어 봐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쓰면 좋은 거 헬릭스 좋습니다. 가장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도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측면 비행을 하니까 부딪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멈춤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세요. 멈춤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시고 돌리시면 없죠? 예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헬릭스 같은 경우는 딱 한번 영상에 딱 한번 쓰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여러 번 쓰면 진짜 좀 지루한 거 같고 딱 한번 한번 더 암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